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협상 전략영수 이종선 소장입니다. 오늘 2018년 9월 8일에 노래 도전을 낮에 한 번 저녁에 식사하고 한 번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. 토요일인데요. 지금 부를 노래는 문제란 가수의 공황에 입을 유명한 노래죠. 776번 도전곡인데 문제란 가수는 사실 여자 가수로서 목소리가 예쁘지도 않고 고음이 되지도 않고 또 허스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래 맛이 납니다.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핸드캡이 있는데 가수로서 이렇게 좋은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사람의 귀에 나름대로 소화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 공황의 이별을 저음으로 부르지 않고 남자지만 원피 그대로 높은 데는 높은 데로 살려가서 노래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. 776번 도전곡 공황의 이별 876번 도전곡ing 986번 도전곡ing 988번 도전곡ing 10GE번 도전곡ing 10GE번 도전곡ing 10GE번 도전곡ing 10GE번 도전곡ing 10GE번 도전곡ing 1110 홈단계 10여 명소 10대 1 10대 2 10 Nations 121 한 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구름절리 사라져간 당신을 못 잊어 애들여 허전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움 달랠 길 없어 난 이 거론에 내 내 내 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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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